만원 이하는 벌에 칸성비라고 하거든요 내 칸은 제한돼있고 들고 갈 수 있는 건 제한이 돼있어 와아 파워워 거저 싸구릅니다 칸만 차지하고 저건 심지어 4칸짜리 그나마 이 코드는 괜찮아 8천원 할거야 8천원 만원 요즘에 시세가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뭐 합성해가지고 뭐 쓸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 이미 다 털린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거 3백 10만원짜리 저쪽으로 가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혹시 놓친 거 있나 칸이 하고 있어요 마니牧 cuma 사이애나 그때 고딩 나오는 거 파워 코드가 비싸졌다고 따라서 얌어 solchen 온라이퀴 올려야될 거기서 itionally 정말 탈퇴한 탈퇴! 마지막으로 내 눈에 빠졌어 kerf 총소리가 잦아들었지? 잔치기들 빠진거 같은데 진짜들만이 많았어 나갈게 발길이 그래넣어 사람 이 시간이야 사람은 고인물 아닌가 나 왜 죽었어 뭐야? 근데 괜히 된 녀석들 또 쉽게먹을 수 있다 포즈들 막 숨어있는데 딱 맞네 물었나봐 쟤는 그냥 그런거고 한번더는 그런거같아 엑서핑을 가리고 둡니다 뭐해 맞았는가